골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골로세교에 보낸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조건이 훌륭할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만이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 마음의 분노가 있으면 분노와 원망이 나타나게 되고 내 마음의 미움이 주장하면 원망과 짜증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강을 너희에게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주는 평강이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주신 평강은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주신 평강입니다 세상에 주는 평강과 기쁨은 일시적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차를 주고 돈을 많이 번다고 하여도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는 있지만 영원한 평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순임이 주시는 평강은 변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매를 맞고 손과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갖게 되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말미암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청교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면서 풍랑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65일 만에 미국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됐고 그 외에서 반수가 되는 사람들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되고 봄이 돼서 씨를 뿌려 추수를 했지만은 풍성한 추수가 아니었습니다 먹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추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렸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유를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평강으로 주장되게 되고 그래서 환경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것들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구원과 영원한 천국을 주신 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그저 마음 속으로만 가져선 안 돼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16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신라가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귀신들린 여정이 건강을 갖게 되고 이제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신라는 좋은 일을 했지만 오히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채워진 손과 발의 착고가 풀리고 억문이 열리게 되고 오히려 간수장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빌리포 교회가 그 간수장을 중심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로빈슨 크루소라고 하는 소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빈슨 크루소는 항해 중에 배가 파손돼서 무인도에 갇히게 돼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로빈슨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자신이 무인도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였고 옷은 없지만은 날씨가 따뜻해서 옷이 필요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무기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해야 하는 적이 그 섬에 없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친구가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친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게 될 때 30여 년이라고 하는 긴 무인도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고 결국 이제 배가 오게 되고 그가 영국의 고향으로 귀국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죠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열 문둥이를 고쳐준 사건이 나옵니다 고침받은 문둥이들은 다 좋아서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한 사마리아 문둥이만이 주님께 감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온 사마리아 문둥이에게 예수님은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감사한 문둥이는 구원을 받고 육신의 치료를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열라운 축복도 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갚아주시고 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의 삶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에 17자로 보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을 힘입어 살아가게 될 때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나의 평안 행복 출세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이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공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일들, 직업, 바라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의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사하며 감사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오천명을 먹이시고 열두강주가 남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사로를 부르니 나사로가 걸어나오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축복으로 채워 주십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내 일에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 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스포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더 지속된다 그리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 태양빛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암이라든지 불체병이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과 불만과 스트레스가 평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수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신 그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힘입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소망 그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주님께 영광을 들리는 우리의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감사로 내년도에 한 해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